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치당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을 더욱 잊을 수 없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재해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지요.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봐야 직접 만나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정에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부려부려 다시 차에 몸을 씻고서 지방으로 향하던 때였지요.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이제 기름 보충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있는 차 몇 대와 외곽 쪽에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서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턱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떠리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웡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앞에는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 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순간 불현듯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식매매 수법에 대해서 그렇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놓고 새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들을 뒤로 하고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내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대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혹시라도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누나를 바쁘게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크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내 차 앞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짐을 꼴깍 삼키다가 살에 들려 기침이 났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하며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이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기름을 넣지 않고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도 금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로 고속도로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주단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 하더니 급 정거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트럭 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의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들을 켠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을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물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어섰습니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길차는 선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서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획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달려갔고 곧바로 괭음을 내며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텅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정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씻고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눈은 저를 원망하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시체도 무섭지만 휴게소의 납치범들이 더 무서웠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